방패면 안가요 방패면 갈거 같거든 드루이도 할거야 알지 못하면서 흑마를 살리긴 힘든 것인가? 아 노음패넛은 너무 좋은데? 아 용암거인을 왜 너프했냐고 용암거인에 근데 요새 같았으면 용암거인 뭐 있었어도 상관없겠다 아니 용암거인만 너프 안됐어도 흠만 쓰는데 솔직히 그지 않아요? 아니 용건 솔직히 너프할리가 1도 없었어 난 속상해요 신격댁 버프라구요? 그래서 신격댁 쓰십니까? 신격댁 버프라구요? 신격댁 버프라구요? 아 너무 아프자노 집을 어딨니 아니 이거는 킬각이네 안잡아요? 안잡아? 안잡아? 진짜 레알? 어? 어? 큰일난다 그렇지 넌 큰일났다 넌 큰일났다 난 너 큰일날줄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하다가 한번 큰일날줄 알았어 난 너 그러다 한번 큰일날줄 알았어 난 날고 있었어 큰일났죠 지금? 완전 큰일났죠? 장난 아니죠? 내가 안잡는 순간 내가 알아놨어 잡았으면 이럴리 없었죠? 오케이 난 너 그럴줄 알았어 살았죠? 아무것도 못하니 빛이 본게 있었으면 썼겠죠? 없어요 불토 두장 다 어쩔 수 없다 드루이드가 쎄니까 드루이드 카운터 덱을 만든다 드루이드 카운터 덱을 만든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